안녕하세요 오랜만이중 오랜만에 보이스올리로 한번 켜봤어요 안녕 오랜만이에요 안녕 하이 하이 일단은 인사를 가지는 시간 일단은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I'm fine and you 반가워요 반가워요 봉쥬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안녕 안녕 저도 많이 많이 보고 싶어요 주말마다 팬사인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팬사인회가 끝나고 이제 공백기가 오니까 뭔가 허전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진짜 저는 저는 지금 질문이 지금 뭐하냐고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저는 지금 본가에 와서 그 점심에 이제 부모님이랑 밥 먹고 커피 마셔요 커피도 마셨어요 주에프니 이번 주 팬사인회 부탁합니다 보이스올리라도 켜서 이제 키매와 소통할 수 있어가지고 오늘 너무 진짜 행복한 날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휴가 휴가 네 본가에요 저 휴가요 휴가는 일요일까지 아마 이번 주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또 힘차게 달려야죠 이제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희 40 팬사인회 때나 이제 무대하면서 좀 비하인드를 풀어볼까요 휴가 네 본가 아 이반 제발 다이어트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 다이어트 아니에요 저는 근육 근육 약간 장근육을 원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살을 빼는 거 아닙니다 다이어트 안 하고 있어요 저 건강합니다 다음 앨범 스포 하자 아 안돼요 안돼요 이러면은 저 서울 바로 이제 불려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화와가지고 서울로 와 잠깐 진짜 그럴 수도 있어요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비하인드 비하인드는 또 이제 저희가 팬사인회 하면서 이제 먹을 거 이제 먹는데 저희가 원래는 점심에 샵 가서 원래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샵 갈 때 밥을 안 먹고 팬사인회 와서 이제 우리가 시킨 음식들 그런 거 먹어요 그리고 대기실에선 진짜 장난을 서로 많이 쳐요 놀리면은 또 놀리고 그러고 진짜 비하인드가 다양해요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주라기 월드 재밌어요 아 주라기 월드 근데 4D로 봐야 돼요 주라기 월드는 4D로 봐야 됩니다 네 누가 제일 놀릴 때 반응이 재밌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서 형 아서 형 놀릴 때 재밌어요 그 반응이 재밌어요 그 반응이 재밌어요 근데 아서 형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한 번 놀리면은 일단 흠짓하고 쳐다봐요 한 번은 봐준다라는 눈빛을 보내면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또 놀릴까 아니면 멈춰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요 두 가지 두 가지의 이제 갈등이 시작돼요 윤호형 반응이 제일 재밌어요 맞아요 근데 다른 멤버들도 재밌어요 근데 저는 저는 착해가지고 잘 안 놀릴 뿐이지 만약에 누군가가 저를 놀린다? 저도 이제 반격을 시작해요 힘 센 바니인데 당할 수만 없죠 바니를 놀리면 어떻게 되나요? 진실의 방으로 갑니다 네 진실의 방으로 가요 그 진실의 방은 원래 순보 형이 사용하는 건데 근데 저도 이제 끌고 갈 데 있습니다 이리 와 스트롱 바니에요 스트롱 바니 이제는 이제 헬스 헬스 바니 잖아요 요즘에 요즘에 이제 요즘에 헬스 바니로 이제 힘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난 유성이 놀릴래 어디예요? 일로 와봐요 진실의 방? 요즘도 가나요? 아 요즘에 잘 안 가긴 하는데 만약에 누가 놀린다 그럼 최근에 생길 것 같아요 네 유성이 발차기 짱 멋있더라 근데 저 진짜 연습해놓은 거 진짜 있거든요 근데 아직 본 모습으로 보여주질 않아가지고 50대 기회가 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 꾸준히 그렇게 운동 가는 거 저는 시작을 늦게 할 뿐이지 저는 끝까지 해요 포기하지 않고 포기 운동에서는 이제 포기하는 건 저한테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포기하면 애초에 시작을 왜 해? 이 생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성이 아직 볼 건 없어? 아 아 맞아 아 이거 비하인드 이거 비하인드인데 진짜 비하인드인데 말해드릴까요? 진짜로 비하인드가 이제 서안밸리 콘서트 때 그린 콘서트 때 저희가 승찬이랑 블라인드 무대 했잖아요 근데 제가 승찬을 추면서 그 어떤 어떤 분이 찍어주셨는데 근데 그게 복근이 나왔어요 저도 의도치 않게 제가 복근이 있는지 몰랐어요 약간 그래도 힘주니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요 킴매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끝나고 봤어요 그래도 승찬 때는 안 봤어요 벗겨졌겠지 했는데 근데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좀 민망했어요 그래도 옷을 잘 해주셔가지고 블라인더를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었어요 옷이 벗겨지지 않고 잠시 옷이 벗겨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벗겨지지 않고 감.. 고마.. 아니에요 아니 괜찮아요 흰매 앞에서는 귀여운 모습 어떤 모습이든 다 저는 끼를 잘 부린 자신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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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저도 놀랬어요 진짜 그때 와 진짜 저는 진짜 흰 뭔가 왜 이렇게 뭔가 춤추면서 옷이 왜 이렇게 편하지 이 생각은 들었는데 근데 그게 풀려 있는지 저는 형들이 말해줘가지고 알았어요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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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그 뭐지 흰 지금도 여기 내려와서 헬스 하고 있어요 흰 밥은 꾸준히 먹는데 닭 가슴살이랑 프로틴 흰 흰 흰 흰 흰 흰 상탭 흰 흰 흰 흰 흰 흰 왔다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잘 케어, 케미? 케미라고 해야 되나? 케어를 잘 해주기 때문에 저는 루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성아 내 친구가 유성이 있다고 했는데 최근 MBTI 궁금하대 저의 MBTI는 ENFJ입니다 ENFJ 동식이 정말 귀엽고, 멋지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지훈이랑 승부현이랑 똑같아요 아닌가? 아 잠깐만 아 E가 아니라 I구나 I였어, I였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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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아우 실수 INFJ, INFJ 아 잠깐만 아 나, 내 MBTI를 잘못 말했네? 아이고야 아 뭔가 갑자기 말하고 나서 댓글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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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길래 어? 나 안 바뀌었는데? 하면서 봤는데 내가 E로 말했구나 I를 E로 말했구나 나는 아이반이 트로트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듣고 싶다 어? 그.. 그거 불렀어 그거 불러야겠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남진 선배님 사랑해요 트로트 노래 좋죠 음 아우 다행이다 그래도 뭔가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질 것 같았는데 킹매들이 웃어서 다행이다 나도 보고 싶어 내가 진짜 많이 보고 싶어 우리 또 이벤트 없나? 아직 이벤트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내가 더 보고 싶어 나도요 나도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백기 4일밖에 안 되는데 한 400일 된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김범수 보고 싶다 불러줘 어? 이거 그건가?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이거 읽었던 것 같은데? 짧게 짧게 한 소절 제가 졸라볼까요? 어떻게? 주예쁘.. 주예쁘님 저 혹시 이벤트 추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번 주말.. 아니 주말.. 어 맞나? 이번 주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노래방 가고 PC방 오늘 공백기를 어떻게 버티면 좋을지 꿀팁 어.. V LIVE를 많이 눌러볼 거고 그리고 이제 공백기 동안 또 다양한 이벤트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잘 버텨봐요 저는 참치찌개 좀 얼큰한 거 생각나요 많이 그 밥.. 밥 말아가지고 밥 말아가지고 딱 참치찌개 먹으면은 딱 한 그릇 완료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V LIVE 진짜 많이 놀러 올 거야? 약속해 약속할게요! 약속! 진짜! V LIVE에서도 놀자! 좋아요! V LIVE에서도 놀고 어디서든 놀아요 저희 알겠죠? V LIVE 공백기 동안 킴매만 만났듯? 아 진짜 그럴 거 같아요 저희가 언제 컴백할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노래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진짜 킴매랑 진짜 엄청나게 놀 거 같아요 블라인더 안무 너무 상큼해요 어? 저희랑 같이 출까요? 바니 PC방 가면 무슨 게임이에요? 저는 오버워치랑 배틀그라운드예요 그거 두 개를 제일 즐겨서 많이 해요 참치찌개 최고지 맞아요 참치찌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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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이도 잘 쉬는 중이야? 네 저 잘 쉬고 있어요 그래도 킴매랑 소통하면서 쉬니까 진짜 하루하루가 매일매일 행복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사투리 듣고 싶어 근데 이게 사투리 의도하면 안 돼요 사투리는 의도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그게 매력이 아닐까요? 하하하 유성이가 위버스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마워 행복해 아 저도 킴매볼 수 있어서 진짜 너무나도 행복해요 진짜 킹덤의 룸메이트 변경이요? 아직 없어요 저는 무진이 형이랑 쓰고 있어요 매니저 형까지 해서 셋이서 쓰고 있어요 바니도 브이로그 찍었으면 아 저 근데 브이로그도 진짜 생각하고 있어요 브이로그도 브이로그도 유성이 얼굴이 미쳤어? 아 오집된 더 반전 매력의 모습으로 나타나야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곰백기 때 만나더라도 저는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쁜 모습으로 킴맨 앞에 나타나야죠 Sing Black Crown Please 어디 파트였지? 아 블랙크라운도 진짜 그립다 블랙크라운 너무 좋아 진짜 차 안에서도 들으면서 블랙크라운 노래 딱 들리면은 그 웅장함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리듬도 너무 특별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너무 매력이 있다 할까? 블랙크라운은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을 찾을 수 있는 노래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가 노래 한솔재씨 이제 킴매가 원하는 거 부르긴 하는데 근데 목을 사실 안 풀었어요 지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근데 바니 승천 스타일링이 너무너무 예뻤어요 진짜 저희 헤어랑 메이크업 스태프분들이 이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음 언젠간 돌아오지 않을까요 블랙크라운? 블랙크라운 돌아올 거예요 주인공이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예요 음 킴맷 지금 다들 저녁은 먹었죠? 저녁 먹고 지금 있는 거죠? 저녁 안 먹었으면 지금 배고픈 킴매들도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일루션 일루션 노래? 이거 진짜 녹음하면서 좀 어려웠어요 리듬이 진짜 중요한 노래라서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있네 소화 불량 때문에 저녁을 못 먹었어요 아이고 저녁 못 먹어요 약 꾸준히 챙기고 진짜 건강관리가 우선이니까 진짜 약 잘 먹고 푹 쉬어야 돼요 알겠죠? 아 근데 보통 6시 이전까지는 킴매들이 다 일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셨 많으신 거 같아서 네 그렇게 들었어요 많으시다고 유성희도 틱톡 올려줘 아 저 개인 틱톡 한번 많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솔직히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뭐를 찍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항상 이걸 찍으려고 하면은 유행이 지나서 다른 걸 또 찾아봐야 되고 그래야 돼서 제가 틱톡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요 원유요? 어?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냥 유성이 뭘 하든 귀여울 듯 아 귀여운 거 하면은 킴매 아니에요? 귀여운 거 하면은 킴매가 나타나서 딱 다 같이 해야지 바니 네 바니는 운동하면서 노래를 듣나요? 네 저희는 저는 이제 제 노래도 듣고 이제 매니아 이제 스트레이 기사 선배비들도 듣고 다 진짜 선배비들 노래 진짜 많이 들어요 아이반 나는 다음 컴백에서 킹덤이 다른 아이돌들과 함께 틱톡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할 수 있을까요? L.O.V.E라는 댓글이 있는데 저거 킹메우 MBTI 아닌가? 킹메우 MBTI 같은데 사랑과 그리고 C.U.T.E. 큐트 딱 이거 두 개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킹메우 MBTI 말하라고 하면 킹덤이 완전 인싸 돼야지 아 그쵸 저희 가야죠 킹덤 할 수 있다 맞아 아 근데 킹메가 이렇게 예쁜 사랑을 주고 진짜 저희 무대도 예쁘게 봐주는 만큼 저희도 더 힘내서 무대도 잘할 수 있고 진짜 예쁘게 잘 성장한 지금의 반이가 된 것 같아요 결론은 킹메가 킹덤을 만들었다 킹메가 있기에 킹덤이 존재한 거예요 진짜 알죠? 우리는 이제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그쵸? 사랑하면 원래 마음도 통한대요 킹메우 MBTI 아인 아이반입니다 아 이거 네 글자가 이런 센스가 진짜 갑자기 센스가 나오는 게 진짜 힘든데 어 누구시지? 어 영원히 킹메? 와 박수 박수 진짜 저렇게 갑자기 나오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킹메 들을 머릿속에서 진짜 바로 센스 있는 그 멘트가 나오는 게 나 진짜 신기해 저는 한 5분 동안 생각해야 되거든요 유성이가 해줬으면 하는 틱톡 위버스에 올려도 돼? 어 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유성이 킹메이커 사양이시고 자 유성아 가자 킹 킹덤은 킹메을 매 메이크가 만든다니까 어 아 매 아니다 매일매일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이 있다 만큼 커 커다란 사랑을 킹메한테 줄게 아 근데 너무 즉석 사양이시긴 한데 괜찮았나요? 저 원래 이런 거 하면은 잘 못하는데 사양씨 저 사양씨가 진짜 저 진짜 머릿속에서 센스 있는 멘트가 바로바로 내려오지가 않아가지고 진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일단 멈춰요 생각을 해요 잠깐 생각을 하고 한 1분 있다가 하나 말해요 그리고 이해하면 또 1분 있다가 하나 말해요 뭐를 말해야 킹메한테 감동을 주면서 좀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헬로우 사랑해 I love you Yeah Sing Sing ascension please 그러면은 Sing ascension 승천의 잿빛 하늘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어 야구 비하인드 올라왔어요? 진짜? 오늘 한번 봐야겠구만 오늘도 심심하지 않은 심심하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 아 근데 저도 슬슬 이제 벌써 가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벌써 오늘은 아 진짜요? 아 좀 씁쓸한 얘기지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슬슬 슬슬 30분이라는 시간에 이제 킹메와 함께 할 수 있어서 나 진짜 잠시나마 너무 행복했고 다음에 또 울 거니까 울지 말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다음에는 보이스가 아닌 한번 화면으로 한번 켜볼게요 알겠죠? V에 고마워 저도 고마워 저도 오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더 해볼게요 진짜 다음에 더 해볼게요 Can you sing your favorite part in Excalibur? 어 Excalibur 한 소절? 어 어 미지의 길을 깨척해가 더 크게 라임 울리바 Yes 꼭 약속 진짜 약속 알겠죠? 오늘 킹메한테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진짜 난 너무 좋았어 오늘 킹메도 좋았죠? 너도 즐거웠고 사랑하고 다음에 꼭 봐야 돼 알겠죠? 다음에 꼭 봐요 다음에 더 오래오래 할게요 안녕 좋은 하루 보내야 돼 킹메 밥도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알겠죠? 사랑해 안녕 바보 또 거예요 안녕 ы